다 다 다 에이 에이 액션 Sometime 영화처럼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 점심에서 초침이 멈추면 널 데려가 꿈같은 너의 세상 겪고 싶어 난 네 일상이 내겐 이상일 거야 어찌린 환상 속의 주인구일 거야 보이는 모든 걸 내 눈에 젊어주면 정리는 모든 걸 여기에서 있길래 뚱뚱하게 나의 모든 맘을 맡길 때 다른 소리들이 비칠 때 너의 힘에 쓰여지는 너와 나만의 미생선 내 가장 아름다운 스윗네 꿈처럼 너와 그림자를 덮는다 널 비추면 가장 아름다운 글로 우릴 소리내면 들어간대 너와 미생선 너와 나만의 미생선 너와 나만의 미생선 너와 나만의 이름을 기억해 길을 잃어도 날 쳐줄 수 있게 내 일상이 내겐 이상일 거야 마치 우린 환상 속의 주인구일 거야 나 끝대로 자첨이 멈추면 나를 데려가줄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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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같은 너의 그 세상이 걸 보래 더 완벽하게 나의 모든 맘을 맡길 때 다른 소리들이 그칠 때 나의 힘에 쓰여지는 너와 나만의 미생선 너와 나만의 미생선 내 가장 아름다운 스윗네 꿈처럼 너의 그림자에 닿는다 날 비추면 가장 아름다운 글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더 미생선 사랑 너와 나만의 미생선 너와 나만의 미생선 너와 나만의 미생선 모든 세상의 색이 물감처럼 번지며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너를 만날 거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너를 만날 거야 가장 멋진 연출로 아름다운 우리만의 건강에 다 있을 때 너와 나만의 미생선 우리의 꿈처럼 아름다운 글로 꿈처럼 너의 그림자에 닿는다 너와 나만의 미쳐면 가장 아름다운 글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돼 더 미생선 너를 공감해 더 미생선 너를 공감해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Tik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